구호에 맞춰서 은혁씨의 댄스 여러분 그러면은 은혁씨가 멋있는거 한 번 하고 다음번에 정말 웃길만 보여드릴게요 멋있는거 한 번 싼티의 금치를 달리는 댄스 두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! 셋! 자! 아카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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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싼티 싼티가 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성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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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그 싼티는 속도감이 제가 왜 싼티로 보였죠? 속도감이 좀 있어야 되니까 조금만 더 빠르게 구호 외쳐주세요 아시겠죠? 네 여러분 진짜 투하실지도 몰라 자 준비! 셋! 아카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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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 저 이거 잘 들었고 응 정말 그 싼티에 그치 있는 우리 신동씨가 보여주실 거예요 예 아카카 아카카 자 팔 진짜 좀 더 자 고음을 자 준비! 시작! 아카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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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서 저희가 신앙노래 한곡 불러드릴텐데 롯쿠콘 한곡 혹시 아세요? 예 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우 우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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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